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내 모습은 뭐구요? 포시원에서는 치과에서? 아니면 며칠 살인가요?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전 바로 연락해요 저 좀 몰라서 잘 가만히 나눠주세요 아니면 자기한테 얘기한 줄 알아요? 나 손 잡고 있으면 욕시지 않을까요? 그럼 괜찮아요? 조금씩 그렇게 해요 이거 자기 칭찬할 수 있으니까 지우 씨 안녕히 계세요 방울 좀 보여줘야겠어요.